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시사 문제를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노이신 것 같습니다. 힘을 얻어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건데 잘 안 하시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는 프로로그 성격,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정말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나 아니면 호암 이병철 회장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긴 시야를 갖고 준비한 사업이죠.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은 2세나 3세 경영자들 보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각을 가진 그런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앞 세대들은 시간의 흐름이 좀 이렇게 천천히 흘렀고 그분들 자신이 이제 사업보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시각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자동차가 한참 깃발을 나리고 있지만 초기 현대자동차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초기에 포드와 합작이 결렬되면서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이제 정세영 회장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고유 모델 같은 것을 안목에 두고 한국이 절대 내수를 가지고는 자동차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수출하기 위해서는 독자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그런 굴지의 그룹들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긴 시각이죠. 이런 개인만 보더라도 가끔 이제 약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 같은 데서 이제 유명인들이 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좀 쉬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약물들을 주사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의사분 말씀에 의하면 수면제도 굉장히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수면제도 훗날 이제 후유증이 몇 십 년을 두고 보면 그게 이제 치매 같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가끔 이렇게 주사를 맞다가 들통이 나는 그런 약물들은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게 되면 엄청나게 휴유증이 큰 그런 약물들인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단기적인 그런 이득이나 편리함 그런 편안함 쾌락 때문에 그걸 복용하지 않습니까 주사를 맞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단기적인 그런 이득이나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의사분 말씀은 가족들한테는 절대 수면제 복용이나 이런 걸 처방 안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이야기 수면제가 그 정도면 다른 약품들은 얼마나 회약을 크게 끼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장기 시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한동운발 그런 갈등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르게 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조선일보를 보니까 양지찾는 친윤이 대선공신 김경류를 쳐내겠다니 이렇게 김창균 칼럼 조선의 논설실장 칼럼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른 시각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저거는 공박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총선이 이제 4월 10일이 한 두 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지는 못하겠는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총선 결과가 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총선 결과가 이러면 한 70일 정도 남은 결과인데 그걸 두고도 그렇게 못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총선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던 세 번의 공직선거를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떨지가 뻔히 나오잖아요 그 추세선을 그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추세선을 그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유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어땠는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어땠는지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땠는지 그걸 보면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땠죠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뻔한 일도 사람들이 단기적인 자기 이득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걸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긴 시각을 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렵고 그 40만 내려놓으면은 그래서 참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산산업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 앞 세대들 60년대 70년대 한참 중학공업 육성정책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던 그런 사업가들의 긴 안목 긴 시야가 너무나 여러분들 참 칭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 열심히 뛰었던 앞 세대들이 갖고 있던 비전이나 그런 것이 덕택에 지금 뭐 밥술이나 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단기적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냥 단기적인 과제에 다 몰입이 돼 있지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지 뭐 연금 문제 재정적자 문제 저출산 문제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만 나무랄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씨나 김경률 씨 이런 사람들 행동하는 걸 제가 보게 되면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한 70일 정도 되면 다 결과가 나올 건데 누가 옳았는지 그러나 70일도 못 보는 겁니다 70일도 그러니까 70일도 우리 선조들은 30년 40년을 두고 반도체 산업에 여러분들 시야도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는 앞으로 나라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70일 앞으로 여러분들 전개될 일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악한 거죠 오늘 김오송님처럼 대구 광주 ktx을 몇 명이나 이용하겠습니까 아마 대구 광주에 그런 시외버스도 인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좀 가볍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사든 나라 일이든 간에 멀리 보는 그런 습관 좀 호흡을 길게 가지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을 구하고 또 가족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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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